이것이 민심 아닙니까?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아닙니까? 이런 들끓는 민심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. 함께 외쳐보겠습니다. 이대로는 못 살겠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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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추워지실 텐데요. 우리 율동하는 시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의해서 일어나 주시고요. 춤 한 번 추고 가겠습니다. 오솔립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축구심의 여러분. 오늘도 반갑습니다. 와 오늘따라 더 벅찬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기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지치지 마시고 윤석열을 퇴진시킬 때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저희 촛불이 이긴다 저번에 보였던 그 율동으로 할 겁니다. 다들 아시죠? 두 주먹을 불법 주시고 하늘 높이 뻗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 선착하면 촛불이 이긴다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촛불이 이긴다. 촛불이 이긴다. 시민이 이긴다. 촛불이 이긴다. forc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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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